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또 역시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대로 딱 열흘만 실천하면 수면이 달라질 수 있다,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주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수면 중요한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수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고 저도 많은 방법들을 영상을 올려서 찍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바로 딱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했을 때 정말 수면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딱 듣고 나서 아, 이거 너무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많아도 실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열흘 동안 꾸준히 이상, 열흘 이상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정말 좋은 수면을 갖고 싶다면 듣고 나서 넘기지 마시고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실천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열흘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동시에 열흘 이상 실천했을 때 정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건데 카페인 끊기입니다. 카페인 끊기. 카페인을 최소한 열흘 이상 끊어보는 겁니다. 카페인 당연히 커피 첫 번째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차들이 있죠. 홍차도 들어있고요. 보이차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물론 보이차도 어떻게 좀 걸러서 카페인을 뺀 것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안 걸른 것들은 보이차에도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얼그레이 차라도 홍차의 계통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차를 드실 때도 커피는 당연히 디카페인으로 드셔야 되겠고요. 차를 드실 때도 카페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드시는 것. 그래서 카페인을 한번 확 끊어보자. 또 그 밖에도 뭐 초콜릿에 카페인이 일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콜라에도 들어있습니다. 콜라 그래서 이런 음료수들도 한번 카페인을 완벽하게 한번 제어해보자. 최소한 열흘 이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낮에 햇빛을 보면서 산책하기를 한번 해보자입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책에도 많이 썼던 내용이고 사실 우리가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하면 낮 시간에 그 세로토닌이 저녁시간이 되면서 멜라토닌으로도 변환이 되고 멜라토닌이 우리를 도와주는 숙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멜라토닌을 만들기 위해서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첫 번째가 햇빛 보는 거고요. 두 번째가 리듬 운동을 하는 겁니다. 리듬 운동 중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산책이기 때문에 햇빛을 보면서 산책하는 것은 세로토닌이 나오게끔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최소한 하루에 2, 30분 정도를 낮 시간에 햇빛이 있을 때 산책하는 것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햇빛을 봐야 된다고 하니까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양을 눈으로 바라보면 눈에 자극이 와서 눈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은 그냥 햇빛 아래서 밝은 곳에서 산책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단, 선글라스는 끼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선글라스를 끼면 눈으로 햇빛 감지가 안되기 때문에 선글라스는 안 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선크림은 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피부로 햇빛을 받는 것은 비타민 D 합성과 관련이 되지만 테러토닌을 만드는 것은 그냥 눈으로 밝은 빛을 보면 되기 때문에 피부에는 선크림을 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한번 꼭 한번 산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몰 후에 빛 공예를 줄여보자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너무 저녁때가 돼도 낮처럼 불을 환하게 켜놓고 지내다 보면 눈이 적응을 못하고 우리 몸의 생취시기가 적응을 못해서 잠잘 시간이 돼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빛 공예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일단 잠자기 최소한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보지 말자. 컴퓨터 들여다보지 말자. 이런 모니터를 던인 것 있잖아요. 이런 그런 것을 다 피해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두워졌을 때 집에 있는 불도 좀 약간 너무 밝지 않게 약간 어둡게 해놓고 생활하자. 식사 같은 거 할 때 좀 어두워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싶으면 책을 보면 좋은데 사실은 TV 안 보고 컴퓨터 안 보고 스마트폰 안 보고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책 보기에 좀 너무 어둡다 그러면 음악을 듣는다든가 또는 스트레칭을 하고 심호흡을 하면서 우리 몸을 좀 릴렉스 시키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빛 공예를 피하고. 그리고 또 집안의 침실 안에서 이러한 전자기기 같은 것을 빛이 나오는 전자기기를 다 밖으로 빼놓고 그리고 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안마커튼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창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는 안마커튼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카페인 끊기 두 번째가 낮에 산책하면서 햇빛 보기 세 번째가 빛 공예를 줄이고 몸을 렉스 시킵니다. 한번 이 세 가지를 열흘 이상 하셨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분명히 수면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 세 가지를 열흘 정도 하시다 보면 몸에서 카페인도 다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가 적응이 될 텐데요. 물론 카페인 중독이 심한 분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카페인 중독이 빠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더 열심히 2주 이상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2주 3주까지 똑같이 실천을 했는데도 도저히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러한 일반적인 생활요법으로는 힘든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수면 관계된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일부 약물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을 무조건 회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요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치유를 고려해야 되겠죠.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생활요법 말씀을 드렸는데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숙면을 정말 원하신다면 세 가지를 한번 동시에 최소한 열을 실천하시면서 몸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숙면을 통해서 활력있는 그런 생활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